우리 수업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Git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는 Git을 다루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Git 자체는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컴퓨터에 Git이 깔려 있지 않다면 Git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git scm.com이라는 주소를 들어오시면 Git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Git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옵션을 물어보면 그냥 기본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또 필요한 준비물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code.visualstudio.com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무사히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잘 설치가 된 것이고요. 또 Git이 잘 설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터미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 터미널을 클릭하면 이렇게 명령어로 Git을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Git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Git의 사용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출력된다면 여러분은 Git을 잘 설치하신 겁니다. 혹시 Git이 안 보인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고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